자 리딩보디 1, 2-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하게 될 부분들에 선생님이 미리 형광펜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Move the desk and chairs. Sweep the floor. Wipe the windows. Empty the trash can. Erase the blackboard. Now the classroom is clean. It's time to go home. 이라는 글이네요. 자 먼저 설명할 것 먼저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it's time to 뒤에 하다시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오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it's time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오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 뭐뭐 할 시간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it's time to 하다시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It's time to 아침 먹다. 아침 먹다를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로 써야 되겠죠. It's time to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가 아침 먹다란 뜻이에요. 아침 먹다. It's time to have breakfast. 그러면 have breakfast가 아침 먹다란 뜻이었으니까 It's time to have breakfast는 아침 먹을 시간이다. 이런 얘기겠죠. 뭐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볼까요? It's time to It's time to It's time to 함께 놀다. It's time to It's time to play together.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함께 놀 시간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it's time to 뒤에 Have 먹다 가지다란 뜻이에요. 하다시 맞죠? Play 놀다란 뜻이니까 하다시 맞죠? It's time to play 하니까 놀 시간이다. 뭐 together는 함께니까 함께 놀 시간이다. Have. 가지다 먹다니까 It's time to have 하면 가질 시간이다. 먹을 시간이다. Breakfast.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 붙였으니까 아침 먹을 시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에 이게 있냐면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여기 있네요.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clean 하면 그러면 하다시로서 청소하다란 뜻이에요. 청소하다 하다시 물론 어떤 시로도 쓰입니다. 깨끗한 이란 뜻의 어떤 시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청소한다 무엇을 the classroom 그 교실을 교실 청소한다는 말이 온 거에요. 교실 청소하다. clean the classroom 교실 청소한다. clean the classroom 그게 It's time to 뒤에 붙어 있으니까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하니까 clean the classroom 할, 교실 청소할 시간이다. 이렇게 됐구요.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It's time to go home 나오죠? go home 하면 집에 가다 라는 뜻이고 go가 가다 라는 뜻의 하다시니까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다 이런 말이 된 거에요. 오케이. 그런 거구요. 그 다음에 설명할 건 뭐냐 두번째 설명할 건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에 대한 뭐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 뭐 run 이런 거에요. run 그 다음에 뭐 play together 아까 예로 들었던 거 해볼까요? play together 이런 거라든지 run 또는 뭐 have breakfast 이런 거겠죠? have breakfast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지금 다 마침표 찍었죠? 온점 찍었죠? 그 문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run 달리다 라는 뜻이구요 play 놀다 라는 뜻이구요 together 함께 라는 뜻이죠 함께 have 가지다 또는 여기서는 먹다 라는 뜻에 지금 달리다 놀다 먹다 라는 뜻으로 전부 하다시로 시작했죠? 그래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게 되면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 라고 뭐하는 문장 부탁하는 문장 하는 문장이 되는 거에요 부탁할 때 쓰는 거 이걸 보고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은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 여기 여기서부터 move 이런 것도 있죠? move sweep wipe empty erase move 움직이다 라는 뜻이죠?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그 다음에 sweep 쓸다 하다시로 wipe 닦다 empty empty 는 하다시로써는 비우다 하다시로는 비우다 그 다음에 어떤 시로써 쓰입니다 어떤 시로써는 텅 빈 어떤 텅 빈 근데 이 empty the trash can 이 문장에서는 비우다 라는 하다시로 쓰인 거에요 erase 지우다 또 하다시구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 이동시키세요 쓰세요 닦으세요 비우세요 지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도 살펴보면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to clean the classroom 할 타임이 되었어요 교실 청소할 시간입니다 move 이동시키세요 the desks and chairs 책상 들과 그리고 의자들을 s 붙이면 뭐뭐 들 여러개를 얘기한다 했죠 책상들과 의자들을 move 이동시키세요 sweep 쓸어 쓰세요 뭐 빗자루질 하란 말이죠 빗자루질 하세요 the floor 바닥을 바닥 좀 쓸어주세요 부탁하는 문장 명령문이죠 wipe the window 닦으세요 뭘 닦을까요 the windows 창문들을 좀 닦아주세요 empty 비워주세요 the trash can 쓰레기통을 쓰레기통 좀 비우시구요 erase 지우세요 the blackboard blackboard 칠판 좀 지우세요 now 이제는 이런 뜻이죠 이제는 the classroom is clean 이번에 clean이 어떤 식으로 쓰인 거에요 이번에는 깨끗한 이런 어떤 시니까 아까 전에 clean은 하다시 청소하다 였는데 이번에 clean은 깨끗한 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있네요 비동사 비동사 뒤에 어떤이 오면 합쳐져서 뭐가 됐다 하다시처럼 쓰인다 이쪽 깨끗하다가 되는 거에요 이제 the classroom is clean 교실이 깨끗합니다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to go home 할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장들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 위에 문장들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친구가 하는 건 뭡니까 move the desk 하고 있죠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은 이 친구는 move 하고 있죠 move the desk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청소 안하고 콜록콜록 거리고 있고요 너무 더러워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하는 행동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은 창문을 뭐하고 있습니까 창문을 wipe 하고 있죠 닫고 있죠 wipe the desk wipe the windows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빗자루 들고 뭐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sweep the floor 바닥을 sweep 쓸고 있죠 그 다음에 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은 move the chair 의자를 움직이고 있죠 이동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 비용으로 가네요 이 친구는 empty empty 쓰레기통 뭐였더라 trash can empty trash can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erase 지우고 있죠 erase 더 칠폰이 뭐였더라 블랙 볼드 하고 있죠 erase 블랙 볼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clean 청소하다 move 이동시키다 sweep 쓸다 wipe 닦다 empty 비우다 trash can 쓰레기통 erase 지우다 자 그래서 abcd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wipe 하고 있네요 a는 wipe 하고 있고 c는 sweep 하고 있네요 비는 erase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d는 move the chair move the desk 참 책상 움직이고 있죠 move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 빠졌네요 이 친구는 뭐하고 있다 empty the trash can 하고 있죠 trash can 쓰레기통을 empty 비우고 있습니다 비우러 가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cleaning the classroom 교실 자 이거 하다씨에 ing 붙인 건데요 하다씨에 ing 붙이면 뭐뭐하는 중인 청소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하는 것 청소하는 것 여기선 청소하는 것 이 뜻으로 썼어요 교실 청소하는 것 가장 좋은 제목은 청소하는 것 이다 이 글에 가장 어울리는 best title은 clean the classroom 교실 청소하는 것 이라는 제목이 어울린다 read 읽고 읽답니다 and choose choose 뭐하다 고르다 입니다 읽고 알맞은 걸 choose 골라 달랍니다 they clean the classroom 그들이 뭐한다 청소한다 청소하다 라는 하다씨를 골라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뭐 고르기 알맞은 하다씨 고르기죠 they clean the classroom 그들이 교실을 이동시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들이 the floor 그 바닥을 뭐합니까 sweep 쓸죠 empty 바닥을 비우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the trash can 그들이 the trash can 쓰레기통을 뭐합니까 empty 비우죠 지우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the blackboard 칠판을 뭐합니까 they erase the blackboard 칠판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in the picture 그 그림 속에서 the students are 그 학생들은 청소하는 중 이다 the students는 여러명이죠 앞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r 가 와있죠 they are cleaning 그들은 청소하는 중이다 노는 중 아니죠 they are the students are cleaning 청소하는 중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선생님 설명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 누르면서 필기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한 것도 채점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어 음 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